엘리티 업로드 피에스 쥐오 안녕 안녕 내가 아직도 숙소 방이 그닥 개판이 아니지는 않다만 그래도 삐찌를 보며 와봐 내 조명 리모콘이 여기 있네 이제 뭐야 이게 에어컨이야 선풍기야 뭐야 바람이 너무 센걸 일단 일단은 에어컨 일단은 에어컨이가 왔어요 지금 화장도 안 지우고 밑에 찾아왔잖아요 이거를 감동을 해 안 해 응? 해야지 맞지 그냥 포기한 건 아니에요 포기한 건 아니에요 전 그냥 잠깐 뒤로 미루기로 한 것뿐이에요 응 포기한 건 아니에요 전 그냥 잠깐 뒤로 미루기로 한 것뿐이에요 전 그냥 뭐였으면 왜 실범이 다 풀려버렸어 참 애정하는 것이었는데 아쉽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구 이거 과자가 짜게 느껴지지 너무 짜 좋아 오늘 뭐 했어? 오늘 빈틀치 했는데 안 봤어? 오늘 빈틀치 했는데 안 봤어? 오늘 빈틀치 했는데 안 봤어? 자 내가 방을 소개를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지 방을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지 내 방 소개를 하기엔 방이 너무 뭐가 없어 그럼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좀 하고 싶었는데 벽에 사진 붙이고 이러는 거 이치코치 하우스 사진들을 좀 가져왔거든 마스킹테이프도 있고 한번 꾸며볼까 내 머리끈 내 머리끈 머리끈이 없어 일단은 해야 할 일이 천혜안 가져오기 그리고 화장 지우기 그리고 벽 한번 꾸며보기 그 정도 일단 천혜안을 가져와 보겠스 가져와서 라이크 켤 걸 후회되네 긴 머리 입고 천혜안을 가져와 보겠스 손에 뵙게 이제 밥을 씻고 이제 밥을 씻고 바삭을 씻고 밥을 씻고 밥을 씻고 밥은 씻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000원을 가져왔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귤 사이즈길래 왜 이렇게 춥니. 17도. 귤 사이즈. 이건 누가 봐도 귤 사이즈야. 그치? 그러므로 두 개를 가져왔지. 다치지 말라고? 나 안 다쳤는데? 곧 졸업 사진 찍는데 포즈 추천해줘. 생각보다 이 질문이 자주 들어오네. 졸업 사진은 확실히 평범치 않게 찍는 게 재밌는 것 같아. 난 너무 평범하게 찍었어. 평범하게 찍어놓으니까 재미가 없어. 어차피 졸업 사진 그거 다 추억인 건데 재밌는 포즈 하나 해놔. 하트 8장 이런 거 식상한 거 하지 말고 좀 재밌는 거야. 손 차갑다. 발은 괜찮냐고? 나 발 다친 적이 없는데?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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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나 이제 가볼게요. 안녕. 잘자. 계속 비추고 있구나. 잘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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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